몽키 포즈로 준비해 주세요. 영차 다빈치 포즈로 올라가 왼쪽 해먹을 잡고 몸을 앞으로 꺼냅니다. 오른발로 멀리 있는 해먹을 밀면서 왼다리를 앞쪽으로 꺼내요. 왼쪽 손가락 두개로 왼쪽 엄지발가락을 잡으며 가슴과 등, 오른 발바닥을 밀며 유지하셨다가 왼손으로 뒤에 있는 해먹을 잡아 밀면서 오른다리를 풀고 그대로 잡아당겨 왼쪽 목과 어깨에 걸어줍니다. 오른팔도 높이 해먹을 감아잡고 오른 발바닥도 해먹 위에 가볍게 터치하세요. 이제 몸을 뒤집으면서 왼발로 무릎 터치 시선은 손끝 아래를 바라봅니다. 빠져나오실 때 나의 몸과 해먹 사이에 손을 넣고 일단 어깨를 빼기 전에 멀리 해먹을 잡으셔서 오른발 풀면서 내려올 거예요. 오른손 감았던 손 풀어주시고 왼손 완전히 뒤로 보내 왼다리 왼쪽 해먹에 힙히 걸어줍니다. 오른쪽 골반에 두 개의 해먹을 쏙 넣고 새우처럼 몸을 숙여주시면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